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4명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동일 성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당시에도 야고보를 가진 동일 인물이 4명이 나오는데 당시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어요. 그때 당시로는 초창기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게시와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더 편해졌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명이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가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은 문명이 발달됐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 급속도로 시대는 빨라진다는 거예요. 지식이 더하는 시대. 여러분들 AI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저는 이제 음악 프로그램을 하는데 작곡을 해버려요. 이 야고보의 장은 마지막 때를 위한 장이에요. 그때 야고보는 그때 당시로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이 쭉쭉쭉 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겠지만 그때 시대시대마다 왜 마지막이라고 알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는가? 마지막이라고 마음을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준비하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죽으면 바로 눈을 뜨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소멸되기 때문에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위 내시경을 받으면 잠깐 자다가 눈을 뜨면 위 내시경이 끝나는 것처럼 죽으면 생각이 계속 천년, 만년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지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일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146편을 찾아보세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꿈을 2000년, 3000년 짓는 게 아니고 생각이 소멸되니까 잠깐 눈을 뜨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잠깐 자었다가 눈을 뜨면 주님 오시는 거라 이 말이죠. 말씀이 또 있어요. 전도서 한번 더 찾아보세요. 전도서.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수월, 음부 여기는 무덤이에요. 무덤에 들어갈 네 무덤에는 1도 없는 게 당연하고요. 계획도 없는 게 당연하죠. 지식도 없는 게 당연하죠. 지혜도 없는 게 너무도 당연하죠. 왜요? 생각이 소멸돼 보이니까.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잠시 잠깐 눈을 뜨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고 야구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든지 아니면 당시 시대가 마지막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고 지식이 더하고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경제적인 몰라. 그다음에 파산 경제가 급속도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야구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금과 은이 녹이 쓴다고 했는데 녹이 안 슬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하루아침에 경제가 갑자기 몰락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렇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은 정말 장담을 하지 못해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쓸 수 있게 야구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것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감사고 당시에 시련과 고초를 겪고 있는 신자들 크리스찬들에게 건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시련과 고통과 고초를 함께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겪으면서 살아가요. 야구보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구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나옵니다. 종은 야구보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임을 밝히는 거예요. 소속감이 정확합니다. 주인에게 소속된 상태.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하늘의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안하노라의 카이레인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의미예요. 야구보는 당시에 박해가 심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편안히 밥 먹고 눈 뜨면 일용할 양식들이 다 널려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나서 밥을 먹고 내가 잘나서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 우리는 킬거리에서 잘 수밖에 없고 밥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까지도 생각하셔서 다 일용할 양식을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늘의 만나를 계속 지금도 촉촉하게 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자굴에 넘기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끌어가지고 서로 격투하게 만들고 칼로 사람을 쳐서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그래도 받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없었다면 우리 성경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순교가 얼마나 고귀한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야구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지금 조금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은 이 시대 진짜 우리는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는 그때가 죽음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시대를 맞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정말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형제들아 라고 야구보는 얘기했거든요. 이 형제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교제할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잖아요. 한 번 보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 속으로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만나면 다 세상적이에요. 다 놀러가기 바쁘고. 그런데 이 야구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박해를 받고 시험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내적인 시련이 아니라 외적인 시련이에요. 내가 유혹을 받는 시험이 아니고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보면 믿는 사람으로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한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이기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 조금 참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러한 사람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겼을 때 뭐가 생겼어요? 인내를 만드는, 만든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기쁨이 원인이 되는 것은 인내라는 이 정금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인내가 딱 오게 되면 다음에도 또 그 인내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외부로부터 올 때는 속이 상하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아주 정금 같은 고귀한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데 이루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하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래도 우리가 그 인내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그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외적인 시련과 시험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지만 내가 일하는 게 시험이 될 수 있고 내가 일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말하는 게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까다롭게 내 말이 흘러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지금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처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인내를 갖춤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더 나아가야 주님의 성품의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다하던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이제 3분의 2를 살았 거예요. 3분의 1이여봤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 많이 살아봤자 100세 산데 여러분들 80, 90 넘어가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쇄약해지고 생각돼서 쇄약해지고 다 쇄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내 몸은 70, 80에서 벌써 다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때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구부는 그리스도의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나아가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소는 예수님의 호소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야구부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변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에게는 5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항상 불완전해요. 내가 내 자신도 못 믿어요. 상대방도 못 믿어요. 인내를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고 알고 나가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기둥이 돼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가짐으로 가려면 절대로 불완전해서 내가 안 그래야지 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자에게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강구하는 자는 후회해 주신다는 것은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시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알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응답해 주세요.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해 주세요. 이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는 뭐예요? 헬라어로 호쿠마예요. 호쿠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즉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즉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빈번이 기도하여 번거롭게 한다고 생각하죠.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지 않아요. 물질을 구해도 책망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간절한 기도에 항상 인색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루 이상을 생활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권면하고 적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게 여기라 하면서 오히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순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순교했는데 손이 자르고 목이 자르면서도 왜 기쁘게 순교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 말씀이 갑자기 엔돌핀, 각종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분비가 돼가지고 목이 켜지는데도 죽는 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손이 잘리면서 피비린내 나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 잘리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도망가죠. 이 믿음 갖고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란 기도하는 사람을 가르켜요.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해요. 믿음은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하는 것은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뜨뜨미지근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내주실까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할 때 자기 뜻대로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매도해버릴 때가 많아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마저도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마저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주심을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몰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들어요. 기도도 해요. 열심힙니다. 그런데 온전히 자기 뜻이에요. 물질과 이 땅의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상관이 있죠. 물질, 돈, 땅, 아파트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맨 그것만 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질 못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해 주실까요? 후회해 주시면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돈을 풍성하게 주시죠. 그런데 돈은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우리가 꼭 해야 할 만큼만 주세요. 그 돈을 넘어가지 않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왜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고 살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받는 것은 자신의 살이사욕을 채워지는 것밖에 전혀 신경이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혜예요. 호크마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게 보석이고 그게 진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지에 맡겨야 되는데 자기 판단에 맡겨버리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8절 우리 끝에 뭐라고 했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품어서 그 마음이 결단을 내려서 이제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마태복음 한 장 더 읽겠습니다. 13장 44절 45절 46절 천국은 마치 진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천국을 가르쳐주는 말씀 그 말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뭘 한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판다고요. 여러분들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게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진주가 있어요. 보송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천국이 있어요. 이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 그 생각, 자기의 마음 모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올인하는 거예요. 라고 뭐가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서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고 또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편안히 살고 있고 마지막 때이면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깨달고 이제 곧 나머지 3분의 1이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언제 갈지 몰라요.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닮아 있으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